전남 강진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은 탐스러운 빛깔과 높은 당도 씨 없는 청포도로 최근 고소득 품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포도계의 샤넬로 불립니다. 2020년부터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올해 이른 추석을 맞은 상황에서도 사과와 배를 충분히 대체할 정도의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샤인머스켓은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효능은 물론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강진 샤인머스켓 연구회 박충진 회장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이른 수확이 가능해 추석 대응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샤인머스켓 연구회 박충진 회장은 올해 추석 대응 공급에asse 어이기입니다. 강진 샤인머스켓 연구회 박충진 회장은 올해 추석에 있는 인기가 выпуск crowds 투표했습니다. 강진샤인머스켓 연구회 박충진 회장은 올해 추석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진샤인머스케터에서 사과에 비해 빠르게 대중화물질 수익을 합니다.